하나 티려하지 않고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피한 맛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한 40년이 형태칠 거예요. 어머니 오래, 오래 졌어요. 저는 지금은 아드님이 하고 계시죠. 물려받으신 거네요. 양념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비법이 있겠죠. 딴짓과 좀 달리. 맛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 정적을 뚫고 오토바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바지런하게 손을 돌리는 이분.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육수벨럭 나와야죠.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네. 선홍빛 고운 잣대 뽐내며 돼지 사골이 등장했습니다. 사골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고. 좋잖아요. 이건 국산은 아니죠. 백마디 말보다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 어, 국내산. 국내산 맞네, 맞아. 사골은 국산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다 먹는 건데 이거 뭐 뭘 믿고 저기 뭐 중국 보니 뭐니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아껴요, 얼마나 아껴요. 좋은 거 먹어야지. 어, 어. 뜨끈한 돌길 위에서 목욕하는 녀석. 피티 가시자마자 찬문 샤워에 돌입하는데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내야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솔직하게 저기 왔다고 씻으시는 거죠? 저기 자기가 안 해요. 진짜요? 그저 울지요. 어, 화나셨다. 네. 하나하나 하시게요? 아, 그럼 이렇게 닦아야지. 어떻게 닦아요. 나쁜 것은 일체 넣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 재료의 충실함으로 진하게 우려냈는데요. 역시 좋은 것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채는 법이죠. 맛과 영양, 푸짐한 양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저렴함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거죠. 거기가 고기고 매운물이니까. 그리고 첫째 국물 맛이래요. 뼈, 뼈, 뼈를 이렇게 달여서 만든 게 전혀 잔냄새가 안 나고. 안 그러면 더욱 날씨가 여와서 불볕덩이 와서 이거 먹겠습니까? 하하하, 한 잔은 불볕덩이도 무색한데요. 땀은 흐를지언정 속은 개운해지는 맛의 역설.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냥 국물이 찡하네, 국물이 맛있네요. 국물이 구수해요. 외형만 부드럽게 해서 하는 거 보다가 이렇게 구수하게 해서 아주 감질나게 하는 거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집이에요. 컵 모양보다는 음식의 맛이. 그렇죠, 내실이 좋죠. 맞아요, 실속이 있어야죠. 양 두둑한 손님들을 위한 이 집의 서비스인데요. 밥을 더 주신 거예요? 국물이 좀 남아서 밥을 좀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얼마 더 드려야 돼요? 아, 공짜예요. 공짜? 네. 어, 공기밥 추가한데? 그러면 밥은 그냥 막 주세요? 네. 고기와 육수까지 아낌없이 담아준답니다. 이 집 일심 한 번 끝내주네요. 다시 한 그릇 됐어요. 솔직히 저희 왔다도 넣어주시는 거죠? 아니요, 항상 그러세요. 밥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건더기도 넣어주세요? 건더기랑 국물 다 주세요. 진짜로요? 네. 돈 안 받고? 똑같이 한 그릇 값만 받으시는 거죠. 아닐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먹어봤어요. 10년 넘게 넣었어요. 어느새 손님들 이마에는 감동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는데요. 이쯤 되면 슬슬 걱정되는 한 가지. 이렇게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겨우 이 건빛 뜯어먹는 거예요. 솔직히 뜯어먹는 거래, 진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안 흘려야지. 싸게 풀면 많이 빠지잖아. 그래서 좀 조금 벌고 좀 베푸는 힘으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의 정을 얻었습니다.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착한 가격의 비결인데요. 바로 앞이네요? 네. 그게 좋아요.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이웃이랑. 많이 저렴하게 해줘요. 다른 데보다. 시장 내의 위치에 가게세가 저렴하고 손님 확보가 가능한 건데요. 또한 손발이 적착 맞는, 마음 맞는 가족들이 함께 일하며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알바하는 데 일당도 안 줘. 어머님은 알바생이에요? 응, 나는 알바생이고 우리 사장님이고.